도영씨,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진행해보니까 어때? 오케이, 일단 이런 재현씨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무대들이 너무 풍성해서요 언젠가 돌아보고 오늘이 우리의 추억처럼 또다시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어플라이가 찾아오면 혹시 다시 나설래, 나 원해 뭐 와우, 도영씨 찰떡 와우, 도영씨 벌써 적응 다 했네요 그러니까요, 역시 찰떡입니다 특별한 썸머데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주인공들 소유씨와 에이플이 함께하면 아웃댁 뮤직 스타트